대통령이 일어나 정도로 민주도가 높다. 우선 속 윤상현 후보가 4선에 성공했습니다.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. 거의 다 받았다. 가족 같은데요. 숟가락이 맹게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. 민원님께서 신경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또 약속을 했었습니다. 셋이 표를 나눠 가지면 남형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. 동작을 시작한 겁니다. 윤상현 후보님 알겠습니다. 윤상봉 씨하고 다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.